오늘의 갑툭 팁 스케이팅이요 보통 스케이팅 하시면 다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가시잖아요 자 이게 이게 왜 쉽냐면 자 아무래도 발이 이쪽이 돌아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당연히 다리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바로 뒤로 많이 두시는데 앞으로도 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앞발에다가 무게를 전부 다 실으세요 이렇게 한 발로도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한 발로 밀고 가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다 무게를 다 얹고 이렇게 뭐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그니까 연습을 안 해보면 사실 안 돼요 그냥 발목이 아프니까 돌아가니까 자 그러면 잘 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거 되는 거 맞아? 이거 되는 거 맞아? 이거 되는 거 맞아? 잡는 거 맞아?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봐 이거 안 붙는 거 아니야? 이거 안 붙는 거 같아? 이거 안 붙는거 같아 이거 안 붙는 거 알아? 이거 안 붙는 거 같아 그게 안 붙는 거 같아 여기 matter 그거 안 붙는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